아, 안녕하세요. 우와. 단체요? 가족분들이 오신 거예요? 아, 자주 오셨어가지고?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두 마리. 네네네. 해도 있어요? 네, 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뭘 해요? 오늘, 오늘 추천해 뭘 해요, 선생님? 오늘 추천해요. 광어, 우럭, 도미야. 네? 광어, 우럭, 도미. 농어요? 도미, 도미. 아, 광어, 우럭, 보리송어 들어가신다는데. 보리송어 들어가신다는데. 보리송어? 보리송어 시키면 어떻게 해요? 보리송어? 웃긴 상황인데 보리송어 어디서 나왔지? 지금 숭어 처리 아닌데. 보리송어랑 농어랑. 이거 잘못 나가면 큰일 나지. 그러면 광어랑 보리송어랑 농어랑 이렇게 맞춰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해드릴게요.